그럼 됐다고? 근데 이상해요! 잠깐만 화면을 너무 크게 보이네 이미 블루투스가 있으면 동굴은 필요없어요 징보가 몇명 여기 봐봐 얘 비활성화라고 적혀있어 근데 여기는 페어링 됐다고 떠있거든요? 왜 블루투스? 왜 이러는거야? 전환? 키보드? 아 네 해볼게요 그러면 전환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어? 뭐야? 왜 되지? 아 이거 진짜 개 억울해요 아까는 진짜 개 안됐다고요 아니 뭐 뭐야 아니 이거 님들 보니까 갑자기 잘되는 척 아니 이건 진짜 개 오이 아니